마지막으로 이태호 소장님의 발표인데요.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 국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정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10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시면 오늘 통선 조건자 네트워크의 활동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총송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에서 대단히 요청합니다. 저는 청년대 성실장이지만 총선 조건자 네트워크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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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사실 한참 기간이 모였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까지 특정 의제를 위해서 활동해온 연대기구들의 혁명체의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에 쓰던 낙선운동을 위한 기과학부는 구성이나 목표가 굉장히 다르죠. 이제까지 FTA나 4대강이나 전운동 악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했던 연대기구를 간의 컨섭시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낙선운동까지 말할 때 정책의제에 대한 참관을 중심으로 낙선운동하면 낙선운동이 떨어진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운동기구를 꾸밀 때도 낙선운동 자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해왔던 의제를 어떻게 총선해서 정치 쟁점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기억과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환기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제의 부각이라는 데 훨씬 더 목표를 뒀다는 점에서 기존의 낙선운동가 아니라 사실 매우 다른 체계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서울시의장 보궐선거 중에서 이어지는 어떤 정책 쟁점을 불렀어요. 진보적적 보수적 정책 배결부도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번 총선에서 좀 더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또는 단순히 기대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촉진할 목적으로 보수적 정책 배결부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안선생님이 얘기하신 심판을 해도 그냥 뭐 이는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재생한 심판으로 하는 것을 허허하자라고 하는 그점에서 볼 때 뭐 낙선운동 자체는 되게 제가 문제를 4번 항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주 의미합니다. 정책에서는 40% 집중적으로 낙선을 시키고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낙선들 자체보다는 이번 선거를 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대결을 그대로 만들어 냈느냐 하는 면에서 평가해야 될 텐데 그 점에서도 성공적이라기보다는 힘들지 않나요? 초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후기로 말해서 여태까지 형성되었던 사회적 쟁점을 길러싼 정치적 논쟁들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른바 말하는 정책선거부도 잘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쟁점과 그것에 대한 배안이 유효하게 징보적 비전으로 제 얘기되는데 잘 일어나지 않아서 아까 평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건 야권연대가 정책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소를 키우기로 잡지만 심사 영웅만 다쳤고 극관적으로 총선에서 이것을 쟁점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4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싸워 그 다음에 작은 영역으로 여러 가지 연대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대중적 동력이 좀 딸렸습니다 FTA 같은 큰 쟁점에서도 동력이 한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선선기관에 좀 괴로워서 인상만은 저희는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만큼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사회 진파적 시민사회의 동력의 한계라고 이번 선거에 맞은 것 결과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성찰적으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의제를 부각시킨 거였기 때문에 심판원 간 구간에 약속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한 220명에 대한 33가지 약속을 정책 수제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냈는데 전체로서는 비례대표까지 해서 한 5분의 1 정도한테 약속을 받아냈 거고요 역시 당선자도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65명이 5분의 1 정도가 좀 많아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 대한 사람들이 약속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과바수가 한다는 의미는 정상 같은데 잘 일어나지 않죠 그렇을 땐 이걸 종자로 해서 어떻게 각 의제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 정책이익원 정서를 추진할 그룹들을 조직하고 계속 연대기구의 일상활동으로써 또 개혁의제를 부각시킨 과정으로써 19대의 정책 전략 개혁입법 전략을 짜는 하나씩 남아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아까 해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TPL 문제가 정점이 됐는데요 벤트 배천명운동도 했죠 사실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물론 지난 총선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총선 내에서 가입한 책에서는 유권자 자유로부터 그가 월만한 정책을 보장을 해서 총선 전액의 결론이 났죠 참연대가 헌법선언에서 이 인증에서 SNS 선거운동 자유가 일정하게 보장된 것은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고 또 일정하게 수도권 중심인다면 SS는 중심으로 정치 경쟁을 강화시키는 데 저는 기여됐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의 여러가지 성격으로 볼 때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어쨌든 정당 간의 논의부도 선거부도 내에서 말하자면 그게 공천개혁문제든 정책갱점문제든 갱점이 섬열되는 과정에서 표율이 저하됐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총선의 액면 결과로 보면 사실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요번엔 박빙 선거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다 표현도 되게 많고 표혜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면이 많아져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야권이 역시 의석수급 과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거 보면 선거제도가 역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 선거가 18선거로 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야권에게 유의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또 지난 18대 의회부도 내에서는 정치개혁을 꺼내는 게 사실은 어집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쪽에서 정치개혁 문제는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19대에서 이제 비슷해졌으니까 이 정치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서 앞으로 이게 정치개혁의 비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개혁 과정을 써서 저는 역시 오프라인드의 캠페인 정치캠페인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지금 요즘 기저귀 죽기 많아지고 야구가 심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투표율은 아무리 공휴일이라고 해도 함부로 직장 빠질 수 없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점점 더 가난한 사람도 투표할 수 없는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아유 뭐 새벽 3시부터 준비하는데 6시까지 이후에도 어떻게 더 근무하라고 그러냐 선거관리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8시로 바꿀 수도 있고 10시부터 바꿀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소극적이에요 여기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10시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개표 방송 늦게 보는 것 외에 선관위 인력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제나 선거 시간을 늘리는 문제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간단히는 문제가 아닌가 답변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총선생활 활동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선거 결과도 우리가 예상보다 나쁘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원 교수님은 이제 연합문제 또 시민정치운동에서도 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비판의 동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사실은 한나라당이나 세금의당은 뭐 바깥에 비판 동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네끼도 살길 동무였지 바깥에서 비판하고 말고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실을 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바깥에 비판 동력이 있냐 아니냐 큰 맥맥입니다 이건 내부에서 미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로 많은 경우에 어쨌든 연합은 불가피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중대 정치 그룹들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조건자 열망도 있고 해서 연합이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엮였기 때문에 연합과 통합을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존재자 쪽으로 임원받을 이물점은 없다고 연합의 구조적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법률에 대한 건데 여기서부터 참여연대 공식 입장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실은 아까 임영박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쟁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사우도 무슨 그 전에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진포진영 개혁진포진영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임영박 정부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임영박 정부가 들었을 때 노무현 정부가 심판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여하위 넘어섰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연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럼 연합 내에서 그리고 사실 예전에 노무현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분들을 넘어설 만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사실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이루었던 분들과도 다 같이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소서 전제를 했다는 것이죠 이걸 누구를 비난할 문제도 아니죠 우리 개혁진포진영의 현상표와 같은 것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약간의 우리의 약점이죠 왜냐면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펼까 싶으면 뭐 특권을 없앴다 여러가지 장점도 있지만 FTA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FTA는 FTA 문제를 노무현 정부가 시작했을 때 국제적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30년간 우리 개혁진포진영을 힘들게 만들 장점을 노무현 정부가 판도라의 상대를 열었구나 신자유주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범민주진영 개혁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 대변자라고 하는 정부가 깠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적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반면은 우리는 단결하기 되게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때 총리 한 분이 당대표가 돼서 이번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보수 세력들은 연합에 치중하느라고 정책이 좌경화돼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이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통해서 돌파해야 될 거라는 숙제를 또하났던 것이죠 그러면 민주통합당은 폐기가 자신 없다고 그러면 그럼 재협상이라도 일관되고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약속하면서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래해서 나는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를 감수했어야 되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권적으로 단결해서 공짜가 우리한테 다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점에서 정확히 밟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아까 창경 선생님이 말씀드렸려면 지금 어쨌든 경향이 양극화되고 있고 계속 이게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서 정치적성에서 달라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신자유주 시스템이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것이 역시 시대적 과제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명박을 넘어서는 것뿐 아니라 2014년 체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적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정권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정치적 함유였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통합 우리의 정치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밀하게 토론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쟁점을 어떻게 우회하려고 하는지 집중했고 이것을 좀 치밀하게 다루지 못했다 앞으로도 우리에겐 계속될 쟁점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명확히 우리의 한계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농후에는 애프트에는 다르다라거나 혹은 그렇으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우회하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정이나 국내에 대해서 확실한 토론과 일관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 들어보려고 흉건이 그 질문 부단 질문을 짓겠는데 제가 발제 문이 없어서 시민경치하고 시민운동하고 제가 사실 노동 쪽에만 있어서 이 시인 쪽 잘 모르지도 하고요. 노동 쪽은 사실 자기 색깔이 어떻게 보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선택지도 사실은 분명할 책임에는 별로 중립을 안 지켜도 그리고 그게 사실 속이 편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치 혹은 시민사회의 단체라는 의미의 성칭에서 표현하는 그런 문제예요. 조직이나 혹은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같으면 중립성이 상당히 많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부담이 아파해지고 소를 키울 사람이 결국 저변의 확대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 연결되는 문제인데 국외자로서 비판하고 제어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사실은 잘 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시민사회 단체의 영향력을 확보하기도 했고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영역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무너진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통합당하고 있는 전체적인 연합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있는 자기 삶을 한쪽으로 편향적에 가져가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고 그걸 현상적으로도 돋보이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비례되기 그렇게 다 배치되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에서 영향력과 주도를 노력을 발휘해왔던 분들이 대거 이제 직접적인 참여자로 넘어가버립니다. 과연 그럼 이런 딜레마를 이런 딜레마가 사실은 노동조학 쪽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조직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를 과연 한두 해 경험한 게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고인이나 대화를 어떻게 될지 아 네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가는 것은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치적 결정성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어쨌든 개혁 진보적인 정치세력이 한쪽으로 이루는데 노무현 정부를 구성했거든요. 굉장히 개혁적인 분들은 사실입니다. 다만 모세가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듯이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이 새로운 체제의 중심주체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정치주체가 여러 군데에서 형성돼서 노무현 정부의 시절의 세대를 뛰어넘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전까지는 같이 연합해서 그것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어쨌든 우리의 정치활동이 없으면 충원돼야 되고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 일정하게 충원되거나 지식사회에서 충원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충원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정치활동축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예컨대 정문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현장과 연결하거나 시민운동과 사용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김용민 씨 사태에서 보더라도 그런 어떤 게릴라제가 훨씬 더 정치 지향적인 그룹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안정감 있는 목소리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보면 시민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시민정치운동이 이번에 제대로 잘 예컨대 정치권 밖에 일정한 세력으로 존재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급했고 시민정치운동 하는 분들 정치권 들어가는 것은 디테일은 몰라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은 명확히 다른 운동이고 매우 정치운동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정치운동이 하나의 블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것도 수십 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총선 1년 전에 시작해서 시민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총선이 끝나는 한 1년 사이에 어떤 하나의 블록으로 자유리 잡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 자체가 좀 망상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내꿈나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는 그 기획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조개 자리 잡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 우리 영역을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혹은 시민정치운동이 설 수 있는 과양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정치운동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내꿈나의 일부가 국회에도 진출했고 아직도 외부에도 있는 만큼 다음 총선과 다음 총선까지 하면서 시민론과 구분되는 하나의 블록으로 천천히 그것도 성장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 역시 공짜는 없다. 겠지? 종합. 용이. 고속.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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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해놔 국물 되나? 그것도 성장해놔 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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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것도 성장해놔 우문대나 그것도 성장해놔 mente 부문대나 그것도 성장해놔 interviewing 우문대나 그것도 성장해놔 부문대나 그것도 성장해놔 альны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